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리필 성격의 딸기 ㄷㄷ 헉! 흩! 꽁꽁꽁!! 아핳 안정 어흑 아흑 저기, 학살 중 히힛!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 법이죠 제가요? 요구라고요? 오이, 그 알잖아 내려주시죠! 저게 이 엑시레일은? 저게 이 엑시레일은 다가꼬? 히힛! 너라니까 다가꼬? 헛! 히힛! 하이힛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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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